와 벌써 음악 캠프 인사드려야 할 시간은 정말 1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. 너무 빨리 지나온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처음 시작할 때 너무 떨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나고 너무 좋아요. 저도 다빈씨랑 해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신났습니다. 첫 방송이라 미흡한 점도 많았지만요. 다음 주에는 진정한 다빈이와 성진이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해주세요. 다음 주 음악 캠프는요. 야외에서 영윤 레버랜드에서 꽃과 낭만이 함께하는 곳에서 저희가 음악 파티를 엽니다. 마지막으로 임창경씨의 1위곡 슬픈 혼잣말 들으시고요.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즐거운 소요일 되시고요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